옥수수와 사탕수수로 자동차의 내외장재나 바닥재 등의 원료를 만드는 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LG화학이 미국의 친환경 연료 전문 업체와 손잡고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확대하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에서 발효 생산된 바이오 에탄올로 바이오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ETO 기술 상업화에 나섭니다. 프로필렌은 자동차 내외장재와 바닥재, 기저귀 등에 사용되는 PP, 알코올 등의 원료가 됩니다. LG화학은 오늘 북미 친환경 연료 전문 업체 지보와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 프로필렌을 상업화하기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체결했습니다. 지보에서 바이오 에탄올로 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면 LG화학은 공동연구개발과 공장 구축을 통해 상업화에 나서는 겁니다. 지보는 식물성 기반의 다양한 원료로 지속가능 항공유와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시단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바이오 프로필렌이 개발되면 LG화학은 바닥재, 기저귀, 자동차 내외장재 등을 만드는 고객사에 100% 바이오 기반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90% 이상 탄소저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노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 원료 기반 플라스틱 생산 규모는 450만 톤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LG화학은 바이오 원료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